다음 닥터케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이번시간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즈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아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연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계속 지켜보셨던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닥터케이 셀트리온 삼형제 나쁘지 않다 다만 시그널 넣을 때까지 좀 기다리자 했는데 드디어 이제 시그널 나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주 정도에 오늘 빠르게 하신 분들은 접근하실 수 있었겠고 왜냐하면 이 정고점 돌파하는 이 모든 이평선 돌파하는 양창대 양봉이니까 접근하셨던 분들도 계실테구요 굳이 뭐 다음주 정도에 닥터케이가 타이밍 한번 잡아보자 했으니 아직까지 못잡았다 하더라도 크게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상승 초기에 따라잡지 못했다면 눌리목 줄 때 따라갈 수 있다 닥터케이가 누누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기법을 쓰겠다고 지금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기다린 그 때가 왔습니다 다음주에 메소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최근에 삼형제 괜찮다 그랬고 조금만 기다리자 그랬고 하락 추세 돌려냈구요 이렇게 이러한 추세로 상승할 것이다 말씀드렸고 자 다만 이전에 여기 27만원과 28만원대 저항이 있으니 좀 기다리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만원 5만원대 강력한 지지권일거기 때문에 여기만 깨지 않으면 괜찮다 말씀드렸고 드디어 이제 타이밍 나왔습니다 자 내일 상승해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물립니다 따라가면 단기가 물려요 따라가지 말고 올라가는거 그대로 보고 계십시오 괜찮습니다 기회하면 꼭 주거든요 왜냐하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첩첩이 저항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저항권들이 있죠 자 이제 세인님은 본전인건 이제 다 돼갑니다 그죠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가면 또는 밀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월요일이라도 이렇게 눌림목 좀 줄거거든요 자 눌림목 주고 눌림목 하루이틀 주고 스무스하게 주고 자 조건 하나 더답니다 은봉으로 장대 은봉으로 이렇게 대박 깨지는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밀려주면서 이제 하루이틀 쉬고 난 다음에 양봉 딱 쓸 때 그때가 타임입니다 자 확실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네 그렇죠 단기 저항권입니다 상승 추세에 상단은 뭐야 뭐라고요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약간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는 눌려주면 사고 하루이틀 들고 가다가 자 상단에 가면 또 팔아주고 또 눌리면 또 사주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2,3일짜리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겁니다 자 기다리시면 되구요 자 오늘도 보시면 외국계 매수 잡힙니다 자 이틀동안 쌍거리 매수 들어왔죠 기간 외국인 기간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매수세 들어오구요 외국인도 최근에 보면 매수세 짜법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타이밍 타이밍이 오늘 좀 빠르게 하신 분은 나왔고 자 오늘 접근 안 하셨던 분도 아 조급해 하지 말자 내일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말자 밑에 눌릴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언 헬스도 모양 나왔습니다 자 그죠 자 셀트리언 헬스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고 이렇게 추세에 걸리면서 갈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2평선 다 돌려냈습니다 자 11만원대 돌파 나오다가 위에 상단에서 좀 밀리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 한번에 팍팍 못갑니다 오늘 상승폭도 있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주로 갑니다 이렇게 저항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다리자 자 내일 올라간 3일 4일 올랐거든요 한 2 3 4 4일 올랐잖아요 하루 이틀 눌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동기간 법칙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올라간 폭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고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내일 하루 정도 더 올라갈 수도 있으나 쫓아가지 말고 자 날짜가 어느 정도 찼으니 하루 이틀 밀리 주고 난 다음에 자 3일째 정도 여기 2평선 이제 지지할 거거든요 10만원 초반은 이제 지지권이 되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자꾸 기다리자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2평선 뚫고 나면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거든요 쉽게 안 무너집니다 이제 10만원 초반 가면요 그래서 기다리자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외국계 또 잡혔습니다 자 기가 매수세 들어왔고 외국인 최근에 조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해수도 이제 모양 다 틀어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닥터케이가 예전부터 괜찮다 살 수 있다 말씀드렸고 자 사고 팔고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어제도 자 미리 시장 흔들리니까 매도했던 분들 차익실현했던 분들 잘했다 오늘 다시 타이밍 넘으면 사면 된다 했는데 자 세희님 카톡방에 제가 셀트리온 제약 똥거림치가 보내드렸습니까 안 보내드렸습니까 하이닉스하고 두 개 자 보내줬다 하면 1번 눌러보십시오 오늘 다시 매수해서 수익 냈다고요 아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말 안해도 알아서 딱딱 잘하시는데 이제 힌트만 딱딱 주면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거 원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 막 사라 팔아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안되겠어요 그래서 적당하니 사라고 표시 딱 해주면 사고 적당하니 방송을 열심히 들으니까 그게 되는 거잖아요 살 수 있는 자리 나오면 5분봉 보시죠 5분봉 매매에서 아침에 올라탔잖아요 자 탁탁해 이 똥거림 딱 제가 보내줬습니다 1봉에서 사라고 그 전에 계속 사도 된다고 말해줬고 9만 6천원 10만원 길게는 볼 수 있다 말씀드렸고 이거 만약에 상단 뚫잖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기간도 충분히 자 이 상승폭의 기간도 충분히 조정받았다 했고 지지부진하던 박스권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강하게 가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단기 목표치 9만 7천원 10만원 줬지만 11만 4천원대 고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단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전제 조건은 자 오늘 외국인 들어왔죠 기간 오늘 들어왔습니다 기간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쌍거리 들어올 때 장대 양봉 들어오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여기서는 돌파할 때 이거는 따라가도 됩니다 자 내용이 다르죠 앞에 거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는 단기간 좀 오른폭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 그랬고 셀트리온 제약은 크게 많이 오른 거 없습니다 약간 눌림목 줄 때 9만원 정도에 8만 9천원 이 정도에 눌림목 줄 때 따라가면 더 좋고요 돌파해도 따라가도 됩니다 이거는 물릴 거 별로 크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만 8만 4천원 이거 깨면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해보기에는 셀트리온 이제 상승이 더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제약까지 마찬가지로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바이오 중에서는 최고 강화입니다 이제 모양 다 만들었거든요 주식 좀 아시는 분은 오늘 모양 나왔습니다 해도 아 닥터K 웃기고 있네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 맞네 오늘 장대양봉 이평선 다 돌파하고 강하게 6% 상승? 야 오늘 따라갈 수 있었지 그래 자 동의 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뭐 말 바꾸지 않겠습니다 눌림목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별로 시원찮게 이야기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갔습니까? 빠졌습니다 그죠? 보압입니다만 이평선 20일 안 깨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대박 깨버렸으니까 밑으로 지금 밀리죠 올라가도 여기 자세히 보시죠 올라가도 자꾸 저항받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평선은 저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접근하는 거 안 좋아 보입니다 바이오로직스 올라가 봐요 43만원 인근 가면 올라가기도 힘들고 자 힘듭니다 단기간 이거보다 바이오즈는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타이밍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LB도 여기를 안 깨고 있습니다만 강한 상승도 안 나오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앞에 너무 크게 밀렸어요 그리고 고점됩니다 그러면 올라가 봤자 여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작은 폭은 아닌데 자 여기 앞에 강한 양봉들이 아니라 은봉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양봉이 제대로 된 게 하나 있는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그에 비하면 은봉 장대 은봉 수두루하기에 있죠? 올라가면 대밀리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깨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행히 지키고 있는데 박진우님 어떻게 포지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홀딩입니까? 10만원 깨기 전에 홀딩할 것 같았는데 아 다 팔았다구요 네 그러면 혹시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혹시 들어간 거 있습니까? 설명할 테니까 적어 놔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주식을 좀 하실 줄 아는 것 같으니까 닥터케이 의견대로 한번 본인 판단 하에서 눌림목 줄 때 한번 조건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라젠도 이제 신라젠도 이제 모양 만들어 나가고 있다 사실상 여기서 여기까지 보는 거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만 여기 7만 3천원 깨지는 거 깨지는 거 확인하면 손절내지는 비중 축소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바이오주가 다 상승하잖아요 상승폭이 좀 작아서 그렇지 업종 내 수납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셀트리온하고 삼행제가 하루 정도 더 치우고 간다면 이제 좀 단기적으로 부담스럽거든요 그 이후에 눌림목 줄 때 아마 바톤터치에서 신라젠이 한 여기까지 정도 8만 9천원 라인까지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20일 탄탄하게 지켜내고 볼린즈 밴드 압축됐고요 압축되고 나면 확장하거든요 그리고 240일 지지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이 매수는 여기 인근의 공매도 이제 청산을 위한 쇼커브링이라 그러죠 환매수 해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짜보기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셀트리온 삼행제에서 조정점 받을 때 순환매로 신라젠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짧게 하루 이틀 정도 트레이딩 가능한 분들은 양봉 쓸 때 따라갔다가 여기 위에 정권에서 팔아먹고 나오든지 아니면 짧게 여기 깨지면 손절약하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셔도 무방한 정도의 타이밍은 나왔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셀트리온 삼행제가 눌림목 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 네이처셀까지 하고 한번 쳐다보도록 하죠 네이처셀 반등 시도 나와도 2만원권 위로 쉽게 못간다 말씀드렸고 오늘 보시면 여기 인근 가니까 지금 밀리죠 이렇게 한번 추세가 깨지면 무서운 겁니다 여기 강한 저항때입니다 그리고 낙폭과대에 의한 단기적인 반등이지 추세 좋게 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이처셀은 접근검지입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즈들 좀 체크해봤고요 메디톡스도 바이오즈고 메디톡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도 바이오즈죠 메디포스트 잠깐 어디갔나 여기 있죠 메디포스트는 예전에 딱딱히 이 구간에서 말씀 많이 드렸고 이것이 바로 여기 상단에 있는 호스피 관심종목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바톤터치하고 올라가고 예전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지금 조금씩 조정받는 타이밍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여기 밑에 있던 종목들이 예전에 여기 위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 위에 있던 종목들 먼저 상승하고 이제 조정받을 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쵸 완벽하게 간 종목도 있고 아직까지 이제 모양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닥터케이 방송을 올려놨으니까 뭐 리노공업도 이런 부위에서 다 말씀드렸고 충분히 다 수익 났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즈 최근에 좋다 최근에 고점대에서 바이오즈들 물려 계신 분들은 상당히 깊은 주말이 될 테고 자 긴 기간 동안 조정을 상승 큰 상승 이후에 먼저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먼저 조정받고 조정받을 때 다른 종목들이 올라갔었고 이제 터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즈들 중에 제대로 된 종목들 잡는다면 수익나기 좋은 구간이 왔다 셀트리오는 삼형제 한번 집중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진우 님이 10만원 자꾸 들락날락 하길래 팔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셀트리오는 18만원부터 홀딩 중이다 그러니까 박진우 님이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18만원 같으면 18만원이면 여기 인근이잖아요 그죠? 매수 타이밍도 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인근인지 어느 인근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여기 인근이라고 보면 매수 포인트 괜찮습니다 그죠? 자 이런 꼭대기에서 안 사는 분입니다 자 아까 HLB도 박진우 님은 5만원대 샀다 했습니다 5만원대 사서 6만원 7만원 8만원 계속 추가해서 7만원이 평당가였다 그러고 10만원 인근에서 적당히 다 팔고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꼭대기에서 못팔하기 좀 가슴 아프긴 합니다만 본인도 가슴이 아프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매도시그널 절대로 간과하지 마라 수익권이라도 챙기자 그거 하나 본인은 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셀트리오는 언제 매도할까요? 셀트리오는 좀 기다리십시오 이제 턴하고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에 턴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그럼 질문 주신 분 한번 보자 신태섭 님 셀트리온 단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 즉석에서 또 종목 상담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으니 이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입니다 홀딩 여기 자 적어도 20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닥터 케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지와 저항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죠? 자 여기가 지지를 해야되는 건이었는데 여기 자 여기가 지지권입니다 그런데 깨져버렸죠? 그럼 여기가 저항권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 저항은 영원히 저항이 아니라 이렇게 돌파해버린 뭐로 바뀐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지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27만원대가 예전에는 닥터 케이가 27만 28만원 강한 저항댑니다 강한 저항댑니다 했는데 이제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27만원 28만원만 안 깨면 이제 들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이 바뀔 겁니다 이해 되시죠? 무슨 뜻인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자 이런 트렌드로 갈 겁니다 이런 트렌드로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 상단인 자 32만원권까지는 아 들고 갈 수 있다 32만원까지 단기 목표치 자 여기를 저항을 비교적 가볍게 받고 갈수록 32만원대 더욱 잘 갈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못 샀던 분들은 어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 살 수 있었겠습니다만 자 눌리목 주고 다시 갈 때 접근하면 된다 신태섬님은 27만원대 이제 수혜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27만6천원 25만원 깨지 않으면 자 단기적으로 27만원 정도 안 깨면 홀딩입니다 홀딩 그리고 언제 차익실현하느냐 자 여기 상단 31만원 2만원권 가서 이런 언봉들 밀리면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언봉들 밀리면 차익실현하시구요 끝난거 아닙니다 이제 트레이딩 가능한 겁니다 밀려주면 눌리목 줄 때 이 평선들 다 돌려낼거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20일 인근에서 양봉 쓸 때 다시 매수 그리고 32만원대까지 올라가면 또 매도 그 매도할 때 이렇게 양봉으로 강하게 치고 가면 팔 필요 없다 윗골이 달거나 이렇게 윗골이 달거나 음봉으로 떨어질 때 차익실현하라 그리고 2,3일씩 들고 가면서 착 사고팔고 사고팔고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기관외국인 쌍거리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마 추세 괜찮게 갈 가능성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즈로 매기가 몰리는게 포착됐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탄탄하게 한 언제부터입니까 한달 반 이상을 지금 탄탄하게 길게는 두달 정도를 바닥을 탄탄하게 다져놨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강하게 했어요 오늘 오늘 사실 매도 시그널입니다 6%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평선 다 돌파하는 장대양봉이고 그랬었죠 그러면 오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닥터케이 기업맞추기 아닙니다 그리고 닥터케이가 해외선물 분봉 매매하시는거 보면 그렇게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잘 나와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십시오 실전 매매한 내용도 올려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보시면 여기 5분봉에서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그죠 자 여기 5분봉에 닥터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2평선 정배율로 다 돌려내고 밑에서 지지되는 양봉 보이는 20일 돌파일 때 살 수 있다 살 수 있잖아요 여기 바로 붙었잖아요 인근이잖아요 사면 되는거죠 그죠 타이밍이 낮지 않습니까 오늘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은 알아서 잘하시는데요 제가 동그라미 치고 보내드려가지고 오늘 좀 바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랬는데 어 잘하셨습니다 아 들고 계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매수해서 수익 내고 팔았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세이님 오늘 사서 팔았습니까 아니면 계속 들고 있습니까 아니 너 빠른거 아닙니까 오늘 매도 안해도 되는데 예 너무 단타하는거 아니에요 이거 굳이 뭐 팔 이유 없잖아요 그죠 닥터케이크가 한 9만 물론 먹었으니까 상관없는데 9만 6천원 9만 7천 10만원까지 갈 수 있고 오늘 모양 2평선 20일 돌파하고 물론 여기가 꺾이긴 했습니다만 이거 보급하셨다면 정말 벨이 굳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몇 퍼센트 어 버렸겠네 그죠 음 자 일단 그렇게 뭐 차근차근 챙겨나간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현대차는 중장기로 가져가니까 물릴 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사실은 이런 것을 팔고 셀트리온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부끄러울 것도 없지만 100% 다 맞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물리고 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니까 자 가고 있는 거 팔지 말고 이런 거 삼성전자나 현대차 삼성전자나 현대차 비중 축소하면서 셀트리온으로 더 셀트리온 제약으로 더 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초입에 자 이런 부위에서 이해되십니까 9만원 9만원 정도에서 자 그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는 아 그렇게 하십시오 네 뭐 삼성전자 알아서 매도하셨다 하네요 네 뭐 잘하셨습니다 음 박진우님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눌리목 넣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네 접근해 보시면 되겠고 다만 쫓아가진 마십시오 오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눌리목 줄 때 눌리목 줄 때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즈는 닥트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채팅 좀 서로 더 나누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구독 많이 해주고 계신데 아직도 조회수에 비하면 구독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구독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실시간으로 방송도 할 수 있는 알림이 가니깐요 꼭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주변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공부할 자료 닥트케이TV에 많이 쓰니깐요 유튜브에서 닥트케이만 치면 나오니깐요 많이 추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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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가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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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